날씨가 더워서인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주수만매와 함께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보기로 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? 주영아 빨간 거 맡아야지 주영아 빨간 거 맡아 토마토 땄어 아 토마토 땄어? 어제 너무 뜨거웠나 보다 나무가 말랐다 그치 이거 고추야? 그거 고추도 따는 거야? 고추도 따지마 토마토 땄어 아 매워 아니 하지? 지영아 고추 왜 이렇게 많이 따? 또 따? 또 따?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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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~~ 얼마큼 ting나 보여주세요 네 으어어 무 natuurlijk 아아... 어... YAY!